최근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 가운데 한 곳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기가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연쇄적인 충격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권난특파원입니다. 지난 13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 스촨성 지역사무실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3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올 5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1년째 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서 급기야 업체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소식까지 들려오자 불안감이 커진 주민들이 몰려든 겁니다. 중국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채무 불이행에 빠졌고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 위안 양과 최대 부동산 자산 신탁, 중론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도미노 디폴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경제 지표들은 더 암울합니다. 7월 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3.7% 증가하고 소매 판매도 2.5%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우로 밑돌았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립시장 중립시장 중국 내수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중국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소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투데이 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